이슈 파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다뤄봐야 되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코스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연경 연구원이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방송 데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연경 연구원님이 인사를 좀 드리고 앞으로 각오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청자분들도 아, 실적이 잘 나왔구나. 진짜 뭐 9조, 10조 이런 이야기 하더니 정말 영업이익을, 1분기 영업이익이 9조가 넘었습니다. 9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 매출은 65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혀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7.5%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44.2%가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실적,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1분기만 놓고 보면은 또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말씀을 좀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65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 3천억으로 전년 동기나 직전 분기에 있어가지고 우상향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많은 개미, 개인분들 또 특히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전일 미증시도 보면 경제지표 후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있는 업종들에 대한 어떤 매물출해가 나오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 2, 3분기의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고점 탈환 여부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해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단은 9조가 넘는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나 사업 부문 별로의 실적은 나중에 확정 실적 나올 때 체크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폰, 스마트폰과 가전 쪽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다. 그 대신에 이 오스틴 공장 때문에 반도체는 약간 주춤했는데 이 가전과 스마트폰이 선전을 해줘서 방어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관련된 어떤 부진했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분기에 대한 역대급 실적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또 궁금한 것들 제가 이번 주에 전문가분들이 계속 물어봤는데 삼성전자 그럼 이제 올라가느냐? 문제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요. 실적 잘 나온 거 너무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10만 전자를 바라보시는,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일단은 좀 하락하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으로 있어서 상승 출발 후에 조금 조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살펴보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지켜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